안녕하세요 진추입니다. 지난 주말에 샌프란시스코 위쪽에 소노마라는 지역에 다녀왔는데요. 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하면 나파벨리를 떠올리시지만 사실 관광객이 아닌 현지 샌프란 로컬들이 릴렉스하고 좀 더 차분한 분위기의 와이너리를 갈 때는 소노마를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. 실제로 나파벨리에 있는 와이너리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와인 시음을 하기 정말 좋았습니다. 오늘은 와인 테이스팅을 하면서 저희의 와인 취향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 시설은 점점 더vem 상상이나 평소와 매번 상상에 링크를 등cje 전체를 통해 보셨기 전체를 고정합니다. 미래요. Sandy? 당신은 울 여행이네요. 이곳에! 여기 방문이 앉아있어요. 하지요. 우리 보니, 지지난 학습이 더 많아서 아매에 짠. 지금 이를 이렇게 말해서 ечunion 둘이예요. 이 두 차ardonnays 그래서, 이 차ardonnays 두 차ardonnays 두 분의 여러 가지 vineyards 이 두 분의 나라인치 그는 랩스 브라크 더 마치스 브라크 이는 랩스 브라크 그리고 이 랩스 브라크 더 마치스 더 마치스 더 마치스 식품은 큰 빙의 치즈가 있어서, 아, 네. 다행히 와. 다행히 와. 엄청 좋아. 그게 무슨 맛이에요. 자야. 왜냐면, 이게 의상, 그리고 이 의상은 의상은 다르다. 첫번째, 이 의상은 더 향이 조금 향이 조금 향이 진주시 그리고 그런데 이럴을 그리고 다행히 요렇게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아프라테스트? 네, 조금 더 salty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질문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네, of course 어디서 뺏어가는게? 네, 당연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곳에서 이곳은 일어났다. 이곳은 일어났다. 이곳은 일어났다. 오 근데 끝맛이 약간 모기. 이렇게 싸아해. 어. 아 너무 더워. 이야 어떡해. 어떻게 보지가 안 나야 돼. 아, 나한테. 아, 나한테. 아, 나한테. 아, 나한테. 아, 나한테. 물을 향해. 이 슬림 맛은 어디서 오는 건데? 아, 나한테. 아, 나한테. 아, 나한테. 아, 나한테. 아, 나한테. 아, 나한테. 아, 나은 clannery. 아, 나한테. 아니. 아, 나한테. 아. 우아. 아. 왕이. 나는 화이트 와인의 이 향이, 이런 향이 너무 좋아. 그 같은 향? 응. 어, 맛은 꽤 찐한데? 근데 괜찮다. 근데 아까 같이 그 스윗스윗 그거 아니지? 응. 좀 덜 닿네요 생각나는데. 좀 덜 닿아. 좀 묵다. 왜? 그러게? 이거는 향도 좀 덜 하고. 덜 하고. 사울하고. 이건 좀 묽어. 확실히 근데 향은, 화이트는 단자랑은 코 같은 향이 되는 건. 나도 나도 나도. 진짜 크거든요. 나도 화이트가 훨씬 나은 것 같아. 빨 것 같은데? 진짜 크기. 아이템이 너무 무서웠어. 우와. 됐다. 이거 비교텐데, 이거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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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그 그림자에 응 음 이거는 저희가 레드 와인이 저희 입맛에 너무 약간 너무 강한 느낌이 들어서 특별하게 요구를 했어요 와이트 와인으로 좀 더 많이 테이스팅을 해볼 수 있겠냐 그래서 새로 가져다주신 와이트 와인 와이트 와인 블렌드라고 하는데 어... 향은 지금까지 맡아본 것 중에 제일 좋아요 정말 달콤한 향 홍보는 그 전에 와이너리에서는 오... 향은 좋고 템프라니야 약간 그 진한 그런 걸 맞아요 향에 따라서 좋아한다 와우 스파이스가 확 느껴지는데 오우 그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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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세 번째 온 와이너리 캐스팅하는 곳이 제일 귀엽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서 너무 잘 쉬다가 가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2시간 반을 쉬고 있다가 되게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운타운 쪽으로부터 점심을 먹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유명한 맥주 회사인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주말이어서 지금 주말이어서 자기 라거 맥주 좋아해? 괜찮아 나랑 무슨 라거 좋아해? 여기는 아이테가 봐주고 와서 많은데 손뼉이 됐다 손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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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게 먹었을 것 같다. 잘 배고 있네. 새로 왔을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밥을 맛있게 먹고 여기 피자가 진짜 맛있었어요. 피자가 맛있고, 치킨을 딱 찍으면 했다. 맞아. 여기다 맥주 역시. 근데 뭐 조금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야 돼서 우리 프레드는 아주 한 입만 마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 마셨어. 그리고 지금 산책을 한 3시간 하고 이제 정신을 깨고 다시 집으로 갈 거예요. 저희 집에서이 또 이렇게 nuestros 저희는 저희 집에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. 그래서 그는 왜 내의 stabilized 하나가 아멘